회전을 키우는 하체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하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무릎을 과하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를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해서 스윙이 뻣뻣하고 또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골반을 좀 더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오히려 옆으로 밀리지도 않고 몸은 더 편안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돼요 포인트는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골반을 약간 펴주고 뒤로 빼준다는 느낌이에요 특히 옆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무릎을 너무 버티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백스윙이 나오시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펴고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원활하게 스윙을 더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골반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셔야 몸에 힘도 뺄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